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변형된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세계 90여 개국으로 확산하면서 새로운 공포를 안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 6월 28일 기준 한 주 동안 서울과 대구, 인천, 경기, 충남, 전남 등 6개 지역에서 델타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 21명이 발생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유나이티드 제약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 UI030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예방 효과가 있는지 시험에 착수했다고 밝혀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UI030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흡입형으로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 치료제로 현재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생물안전센터와 협력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9일이었죠. 국내 우세종인 GH와 GR그룹에 이어서 영국과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도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델타 변이가 전 세계 지배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확진자 중 델타 바이러스 검출 비율을 보면 영국은 무려 98%, 프랑스 86%, 미국이 약 68%, 그리고 일반도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3-4%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계속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영국발 알파 변이 보다도 전파력이 60%가량 높은 것으로 전해져서 세계 각국은 다시 대유행의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개발 중인 UI030은 약물 기전상 넓은 스펙트램에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델타 변이를 포함한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나이티드 제약은 델타 변이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력시험 결과를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6월 29일 기준 52주 최고가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는 주가 흐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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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6호